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코인인 스택스라는 코인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스택스 여러분들 많이 또 들으셨을 거고 또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스택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약 52위인가 54위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이렇게 50위 정도면 그게 좀 적은 시총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시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스택스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좋은 호재거리를 냈죠. 뭐 이제 하이퍼체인도 공개를 하고 이 처리 속도를 솔라나급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좀 호재거리였었죠. 사실은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의 가장 느린 이 트랜잭션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게 솔라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뭐 후차기 주자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이 스택스도 그렇게 좀 이제 솔라나급으로 처리 속도를 좀 맞추겠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엄청나게 또 올라갔던 이유는 이 2천억 원 규모의 에코펀드를 이제 출시한다고 해요. 근데 이 에코펀드를 이제 출시하는데 여기 주관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참여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코인데스크의 자회사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좀 꾹찍꾹찍한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이 대기업들이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에코펀드를 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택스가 앞으로의 좀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느냐.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스택스의 차트를 보시면 뭐 예전 거는 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똑같아요 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저항라인 때 저항을 좀 받았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쭉 내려왔다가 지지라인 때 잡았죠. 그리고 올라오다가 뭐 이때 또 다 같이 또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눌리면서 지지라인 때를 좀 잡아주고 올라오다가 어저께 큰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다 똑같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그리고 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런데 오늘이 좀 특징적입니다. 제가 그 이 특징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을 때 어떤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어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몸통 있죠. 이 장대양봉의 몸통 상단 부근에서 이게 딱히 그 잡아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아 그냥 단순하게 어 눌렸다가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잠시 쉬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택스의 오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 이 상단 부근에 있잖아요. 이 상단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부근에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100개의 흐름 중에 100개 정도의 흐름 중에 어 유력히 흐름이 나왔으면 70개는 올라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개는 떨어진다. 어느 정도?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오히려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올라간다. 그게 한 나머지 20% 정도 됩니다. 10%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그럼 이 정도 됐으면 90%의 확률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내일이 됐든 뭐 내일모레가 됐든 뭐 다음주 월요일이 됐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뭐 자금을 끌어오고 그 자금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스택스의 앞으로의 가치는 시총이 뭐 52위 54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총 30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총 30위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코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장대 양봉 상당 구간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좀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대 양봉의 상당 구간에서 지지라인 때를 잡아주면 웬만하면 그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 장대 양봉의 단순하게 중간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값이 한 1600원에서 1590원 이 사이거든요. 이 사이까지 지지라인 때를 좀 보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고 그러면은 뭐 이 종목은 한 번 더 내려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흐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반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의 특징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겠지만 뭐 아직 넣어놓으시지 않은 분들도 지금 넣어두시고 뭐 오늘 야간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택스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호재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대 양봉의 몸통 부분 상당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 또 한 번의 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아이콘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엊그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셨죠. 여기에 있어서 보통 대통령 어제 아마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아셨을 거예요. 윤석열 테마 이래가지고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이 정말 무지성으로 상승을 해주는데 어제 제가 딱 시장을 봤는데 아이콘이 코인에도 윤석열 테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콘이 미친 듯하게 올라가서 저도 조금 찾아 봐서 알게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친필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NFT로 발행을 됐는데 NFT를 발행한 곳이 크래프트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NFT가 개발이 됐는데 이 크래프트가 아이콘 토큰 기반으로 개발이 된 거에 NFT가 친필 서명이 나왔다. 이런 이슈와 함께 정말 아이콘이 어제 미친 듯한 상승을 조금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눌렸는데 자세한 거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근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분이 이제 대선 기간 중에서 한번 여기 회사에 방문해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코인이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기사가 뜨면서 굉장히 많이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긴 필회침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죠. 1350원입니다. 1350원 구간이 어디냐 딱 찍어보면은 정확히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을 지지 구간이 이제 차트가 밑으로 밀리면서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여기 저항 구간을 뚫지 못했어요. 어제 어마무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1350원을 만약에 넘어간다. 이 구간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다. 하지만 1350원 뚫지 못하고 만약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다른 종목들 봐라 좋은 거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지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조금 차트가 산바닥 정도를 잡아주고 올라가는데 지금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 지금 그래서 만약에 어제 뭐 들어갔는데 저는 뭐 여기에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리면은 우선적으로 MLCD의 이 빨강선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빨강선이 뭐 MLCD 지표를 키면은 마이너스 뭐 177에서 지금 뭐 거의 한 마이너스 52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바닥을 잡고 삼중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지만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800원 라인 밑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진짜 가차없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한 번 기다려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횡보해 주니까 한 번 다시 조금 기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아이콘 차트 분석 해봤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서부님 앞으로 좀 더 큰 상승이 있을 만한 코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오미세고라는 코인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미세고 자 그런데 이 오미세고는 어떤 코인이냐라는 것들을 먼저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오미세고와 비슷한 코인이라고 한다면 페이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오미세고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미세라는 기업에서 오미세고를 만든 거거든요. 이 핀테크 기업인데 이 오미세고를 만들면서 이 은행권 밖에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 오미세고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코인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페이코인도 이 단할에서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단할에서 만든 코인이고 충분히 페이코인으로도 뭐 치킨을 사 먹는다든지 뭐 다른 걸 사 먹는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오미세고처럼 이 은행 거래처럼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핀테크 기업에서 만든 그리고 이 핀테크 기업에서 만든 코인이 하나의 또 생태계를 또 담당한다라는 거는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코인보다 좀 더 광범위한 거래를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미세고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전체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원래 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점차점차 이제 뭐 여기도 진행을 하고 저기도 진행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진행을 하면서 지금 뭐 동남아에서 포함이 안 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또 여러 나라에서 은행권을 거치면은 뭐 수수료도 있고 처리 시간도 느리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이 밖에서도 거의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 여기서 이 오미세고라는 코인은 단기간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됐어요.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미세고 흐름을 보시면 뭐 다 똑같죠. 사실 뭐 여기서부터 엄청난 하락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지지 라인 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지 라인 때를 딱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좀 이제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저항라인 때를 여기서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저항라인 때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올라와주는 흐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항라인 때를 좀 잡았지만 이쪽에서 이 장대 양보는 아니에요. 그냥 양보인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서 비해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적은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이때의 거래량과 맞먹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또 양봉 상당 구간에서 중간 양봉 중간 값에서 지지 라인 때를 잡아주면서 지지 라인 때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지금 뭐 아직 12시가 좀 지난 상황임에도 이미지이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긴 호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6,000원 이하로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상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길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코인 오미세고 살펴봤고요. 코인트레이너님의 공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공략코인은 이제 루나입니다. 제가 또 뜯어먹는 거 한 번 더 뜯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루나가 좋은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이제 들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까 제가 아까 호주에 말씀드렸었던 테라 월드가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테라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가 이제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루나를 계속해서 소각을 시키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켜주고 있어요. 테라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디파이 규모에서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여기 계속해서 커져 나가면 루나도 계속해서 소각하는 이슈가 있고 장기적으로 소각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굉장히 좋고 일단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같이 보면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은 루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BTC 마켓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루나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섬이나 이런 데는 원화로도 상장되어 있어요. 빗섬이나 코인원의 원화로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거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트는 똑같으니까. 일단 루나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12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서 여기 쭉 하락을 했다가 박스권을 여기서 형성을 해주었죠.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해주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쯤 제가 이 구간에서 아마 추천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전고 라인까지 한 번 노려보자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전고점은 물론이고 지금 전고점을 그냥 가볍게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계속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언제 들고 나와야 되나 하다가 오늘 조금 눌림목이 구간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매수를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한 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일단 주요 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도 시그널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주로 잘 보는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원래 보통 한 3번 정도 이제 상승 추세가 바뀌고 이제 한 3번 정도 이제 꺾이게 되는데 아직 3번이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구간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0.00232374984토시 정도 이 차트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 위에 피렉치 소스는 이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아무래도 조금 차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손절가 라인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자유롭게 위에 차트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10%, 20% 이상 정도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시는 식으로 거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트레이너님의 공략 코인 루나까지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의 이 쉽지 않은 비트코인 장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해법 주신다고 하니까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